2022년 2월 6일 연중 제5주일 제1독서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우찌야 임금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솟아오른 어좌에 앉아계시는 주님을 뵈었는데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분 위로는 살아들이 있는데 저마다 날개를 여섯씩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주고받으며 외쳤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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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군의 주님 온 땅에 그분의 영광이 가득하다. 그 외치는 소리에 문지방 바닥이 뒤흔들리고 성전은 연기로 가득 찼다. 나는 말하였다. 큰일 났구나 나는 이제 망했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다. 입술이 더러운 백성 가운데 살면서 임금이신 망군의 주님을 내 눈으로 뵙다니. 그러자 살아들 가운데 하나가 재단에서 타는 숯을 부직개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 그것을 내 입에 대고 말하였다. 자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죄는 없어지고 너의 죄악은 사라졌다. 그때 나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리오? 내가 아래였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 2독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1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이미 전한 복음을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받아들여 그 안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이 복음 말씀을 굳게 지킨다면 또 여러분이 헛되이 믿게 된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나도 전해받았고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먼저 전해준 복음은 이렇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흔날에 되살아나시어 케파에게 또 이어서 열두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야고보에게 또 이어서 다른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맨 마지막으로는 칠삭둥이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사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 없는 자로서 사도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는 몸입니다. 하느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은총으로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하느님의 은총이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나 그들이나 우리 모두 이렇게 선포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루카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겟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고 군중은 그분께 몰려들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다. 그분께서는 호숫가에 태어놓은 배 두 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거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 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그에게 묻혀서 조금 저어 나가달라고 부탁하신 다음 그 배에 앉으시어 군중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데로 저어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자기들이 잡은 그 많은 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던 것이다. 시몬의 동업자인 제배대우의 두 아들 야구부와 여한도 그러하였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폐를 저어다 못해 대어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오늘 독서와 복음에 나오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보잘것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지만 오로지 하느님의 은총으로 선택되어 특별한 소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제1독서에서 자신을 입술이 더러운 사람으로 묘사한 이사야는 수채 정화로 새로워져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입술을 지니게 됩니다. 제2독서에서 바오로는 과거에 교회를 받게 하던 자신의 처지가 오로지 하느님의 은총으로 완전히 뒤바뀌어 이제는 당당히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오늘 복음에서 어부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놀라운 광경을 보고 두려운 나머지 그분께 죄많은 자신을 떠나주십사 청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를 사람 낳는 어부로 선택하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사회에서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였던 사람들 별볼일 없던 사람들을 당신의 일꾼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들을 통하여 드러날 놀라운 업적이 오로지 하느님에게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강조하시려는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도 오늘 제2독서에서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하느님의 운총이 한 것입니다. 사실 저에게도 모든 것이 운총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사제가 되기에 한없이 부족한 저를 부르시고 당신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날들을 떠올려 보면 저의 사제 직무를 통하여 이루신 그분의 놀라우신 업적이 마치 제게서 비롯된 것이냐 착각했던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는 교회의 공동체를 위하여 봉사하는 모든 구성원에게도 자주 찾아올 수 있는 유혹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에게 늘 질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과연 나는 누구의 일을 하고 있으며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가 이러고 싶습니다. flag lot